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시점에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죠.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정치권 여야 모두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다 비슷해요. 결국 더 주겠다. 더 지원하겠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결국 더 준다 더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돈이 있어야 되겠죠. 정부 역시도 우리에게 세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영원하냐. 근데 이탈리아와 일본을 보면 이게 어느 시점까지는 버텨요. 근데 그 버티다가 어느 인계점을 넘으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굳이 그 자체로 터진다기보다는 외부 변수가 구조적으로 이미 취약한 그 문제를 무너뜨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본은 거기에서 스스로 버블을 붕괴시키는 그 내부의 행동을 통해서 유발했고 그 다음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외부의 문제를 인해 내부의 허술한 구조가 무너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면 세입세출에서 큰 변화가 사실 버블 붕괴해요. 그 버블 붕괴해서 일본은 스스로 선택한 거죠. 저 다른 길을. 저기 1980년대 보면 이미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왜 벌어질까? 자 이건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가가 어느 정도 지나면 유혹이래요. 정부 입장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권력자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출 좀 줄이고 우리도 세금 별로 안 쓰고 여러분들 지원 안 해줄 테니까 돈 아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권력자가 되면 막 지원해주고 막 돈 뿌리고 막 돈 쓰고 막 이거에 하고 싶은 거야. 지금도 우리가 권력자가 거기에 취해 있다는 게 느껴지죠. 우리가 권력자라고 해서 그 권력을 너무 무리하게 써버리면 그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파산해야 될 것들 무너지고 혹은 스스로와 위험을 과하게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에 의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마치 자신이 신이 된 듯 야 저기 구제해줘 저기 살려줘 저기 뭐 막 이런 듯한 느낌이 들죠. 지금 국가의 정책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야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정하게 열심히 안전하게 성실하게 저출을 하면서 따라간 이유가 없는 거야. 국가구조 자체가 그냥 때 쓰고 야 우리 구제해줘 우리 뭐해줘 뭐해줘 하면 마치 신이 된 듯 하니까 근데 그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맞겠지만 중장기로 보면 결국은 인간들 사이에 뭔가 신이라고 할까? 암묵적인 룰이라고 할까? 뭔가 정의나 기준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무너진 거야. 국가구조를 유지하는 그저 권력자에게 잘 보이고 권력자가 마음을 쓰면 이미 기존의 게임의 룰들이 룰들이 무너지고 혹은 그걸 무시하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치 그런 뭔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권력자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신이 된 듯 내가 자본을 가지고 막 뿌리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게 결국은 뭐 소위 얘기하는 퍼플리즘인데 근데 굳이 퍼플리즘까지 안 가더라도 국가에서 당연히 계속 돈을 쓰면서 뭔가 정책을 하거나 국가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어느 인계점이 다다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세입과 세출이라고 할 때 국가 입장에서 세출을 하고 싶으면 세입이 충분해야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영혼이 될 줄 알고 정치인은 착각하죠. 하지만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그게 못 따라가 못 따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세입과 세출이 벌어져 그 세입과 세출이 벌어지는 그게 결국은 빚이고 그 빚이 커지면 뒤로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 뒤로 돌려막기 하는 빚이 일정 이상 커졌을 때 외부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부의 문제로 그래서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빚이 커지는 그 과정에서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구조가 쿵 해버린 거죠. 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빚이 있고 좀 무리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좀 긴축하고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뭐를 먼저 손절하고 내려놓고 매도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뭐 비슷하게 답이 나오겠죠. 뭐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한 개 있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네 개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 하나만 선택해 라고 할 때 한 개 있는 것만 선택하지 굳이 세 개 네 개 있는 걸 선택하지 않겠죠.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해봤자 가치가 낮으니까 그것과 비슷하다. 과하게 돈을 부풀리고 펌핑을 하고 빚이 많고 돈을 뿌려놓은 그런 국가의 돈이 좋을 때는 다 좋아. 근데 긴축할 때는 그 가치가 낮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계점을 넘어갔을 때 구조가 허술해지고 그게 내부의 문제든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근데 남유럽은 내부의 문제는 계속 끌고 갔어요. 근데 외부의 문제로 무너졌고 일본은 내부의 스스로의 촉발시킨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부의 문제가 이미 터지고 있는데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허술해지고 있는데 그걸 권력자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어거지로 계속 막고 있는 느낌이 들죠. 사실은 건설업도 이미 굉장히 많이 부도나 파산이 일어나고 금융 쪽에서도 부도나 파산 같은 것들이 일어났어야 돼. 지금 상황은. 근데 그걸 권력자가 힘을 통해서 뭔가 구조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결국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를 발생시킨다. 2010년 전 유로조는 심각한 부채위기 그래서 쭉 나오고 206% 2020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근데 2010년 지나도 한참 구조조정하고 뭔가를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는 주로 관광과 해운 등 서비스업에 서비스 부문에 기반을 둔 경제를 갖춘 선진국으로 간주된다. 1950에서 1980년까지 그리스 경제 기적이라고 불리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그리스 경제 뿌리 깊은 몇 가지 특징으로 인해 향후 20년 동안 상황은 극적으로 악화되었다. 1990년까지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 전체 기업 자산의 약 75%로 통제했으며 민간 부분에 대한 무겁고 복잡한 규제를 가했다. 많은 공기업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똑같은 우리도 사실은 공기업에서 이제 민영화가 된 게 상당수의 기업이 민영화가 된 게 80년대 후반 90년대 넘어가면서 입니다. 이러한 보험무주의 정책은 민간기업의 번영을 허용하지 않았고 경제 경쟁력을 제한했다. 그리스의 재정낭비 즉 낭비적이고 과도한 지출 역시 적자와 부채수준을 폭발적으로 전개시킨다. 그리스 유권자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집권당한 수많은 자유주의 복지정책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과도한 정부 지출을 초래하여 그리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하게 되었다. 우리도 비슷한 느낌이 들죠. 다만 우리는 기업은 IMF 구제금융 되면서 민영화가 한 번 됐고 아직도 많은 공적인 역할이 있긴 하지만 공적인 부분의 기업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어느정도 민영화가 됐다. 그리스는 진보적인 복지정책에 따라서 대중에게 매우 적은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재정에 압력을 가해왔다. 또한 그리스의 세금 징수 시스템을 부패하기 지었음에 수많은 직업과 소득 계층의 면제를 부여하여 탈세를 초래하였다. 초세 수입이 없는 생활수준에 익숙해지게 만들었고 저축이 거의 없는 과임부채 경제를 만들어냈다. 또 경제를 강화시키기에는 확장재정정책으로 인해 물가상승 높은 재정 및 무역적자 낮은 성장률 환율위기가 초래되었다. 지금 거의 똑같죠? 우리가 환율은 우리가 엄청나게 때려붙고 막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은 이미 우리가 낮아졌고 무역이야 그래도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린 좀 덜하지만 정부는 계속 지출을 늘리고 있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데 문제는 그게 세입이 증가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물가상승 우리도 이미 엄청난 물가상승 있고 그래서 그리스나 지금 우리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인기를 위해서 계속 주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아마 그리스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허술하죠. 체력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래도 기업이 좀 있고 하지만 그때 그리스는 대체제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남유럽이 특징이 있잖아요. 걔들이 대체제가 없으니까 무너지고 나서도 한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조금 안정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가 가지지 못한 산업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 우리의 산업이 우리를 지탱시키는 우리 정도의 규모를 지탱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는 대체제가 있죠. 바로 중국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시점에 중국을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기술 변화 우리와 비교해서 제품의 상태가 어떤지 똑같이 내놨을 때 과연 누구의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촉을 세우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저 중국을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고 서짜장이라고 놀려봤자 세상이 변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이 우리가 만드는 상품의 가격과 제품 수준 그걸 중국과 지금 비교해서 중국이 이미 웬만큼 따라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무서운 거죠. 왜? 우리를 지탱하는 게 산업인데 이 산업이 대체제가 있거든요. 중국으로 우리보다 훨씬 싼 가격이 공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대체됐을 때 우리는 산업이 이제 수축하기 시작하면 진짜 우리는 구조가 흔들리죠. 산업에 의존해서 지금의 펌핑을 유지하고 있거든. 자 유럽은 단일 통화로 들어가는 것이 한 줄기 희망처럼 보였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지원하는 통화 동맹이 명목이자율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장려하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적진하여 덕자와 부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스와 같은 부채가 과도한 국가는 결국 그들의 경제가 독일과 프랑스같이 보다 번영하는 유럽 국가만큼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믿음에 투자하기에 안전한 곳으로 간주되었다. 그로 인해 그리스의 금리가 크게 낮아졌다. 그리스 정부는 정부 지출을 지불하고 낮은 세서를 상승하기 위해 저렴한 신용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활용했다. 펌핑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 입장에서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정부는 대출을 유도하고 그 대출이 자본의 팽창을 더 끌어낸 거죠. 그게 2000년대 이후에 버려져 버린 남유럽의 마지막 버블입니다. 정부는 또한 수출로 상세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차입을 했다. 2000년대 정부 예산 및 무역적 자금 급증했고 차입 자금은 미래 성장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며 소득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기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에 투입되지 않았다. 재정 문제를 무시했다. 정부 그리스 정부는 차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연하에 취약해졌다. 그리스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으며 정부에 대한 대출을 중돈하기로는 높은 이자율을 보고할 것이다.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경제 침체하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그리스의 구조적 문제는 2006년 106%에서 2009년 126%를 증가하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2009년 말 판판들의 우총리는 이전 그리스 정부가 부채를 과소 보고 해왔다고 밝혔다. 예산적자를 발표하고 예산적자출 정치로 GDP의 6.7에서 15.4%로 수정했다. 그리스 채권에는 정크 등급이 지켜리스코 투자자들은 그리스 정부의 부채에 대해서 점점 불안해했다. 이로 인해 그리스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부채 수준이 악화되었으며 그리스가 디폴트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가들은 수출을 유지하고 유치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통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만 그 가치가 독일과 프랑스의 부위한 경제에 더 많이 묶여있는 공통통화를 채택했다는 것은 그리스가 자국통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디포트로 피해하기 위해 그리스는 구제금융과 긴축 조치 적용을 절시를 필요했다. 긴축 조치는 일반적으로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한 따라서 2010년 유로 지도자들과 IMF는 시장금리에서 뭘 하고 그래서 그리스에서 1100억 유로의 대출을 제공하고 3년 패키지 발표 정부 예산적자를 11% 줄이기 위한 긴축 프로그램 약속 공공지출 대북 삭감 공무원 채용을 동결 연금지급액 줄이기 세금 인상 및 탈세 단속 하지만 부채가 너무 커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실험률은 자 이렇게 구조조정되는 조정하는 과정이다. 실험률은 2012년 25%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유럽정부는 2차 구제금융을 선택 이번에 그리스는 더 엄격한 긴축 조치를 시행 국유자산을 민용화 했으며 국채를 보유한 민간 자본들도 민간 보유자들도 GDP 비 부채비율을 160에서 120으로 낮추기 위해서 50% 헤어컷을 받아들여야 했다. 2013년 그리스 경제는 0.7% 성장하면서 마침내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다. 자 부채가 많이 증가하죠. 유로존의 일반적인 평균보다 그런데 그게 구조상으로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리스의 인구네요. 그리스의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정점이 언제냐면 2002년이에요. 자 2002년에 뭐가 있었죠 아까? 자 단일 통화로 돌아가면서 그리스가 금리에서 유리해집니다. 남유럽이 남유럽이 금리에서 유리해지니까 자국안에서도 대출을 증가시키고 외부에서도 그리스의 돈을 가져가도록 유도를 하죠. 자 거기에서 결국은 우리의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대출 주도 성장이죠. 어떻게 보면 소득 주도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소득 주도를 넘어서 대출 주도 성장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계속 부동산을 사세요. 대출을 땡기세요. 돈을 쓰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결국 누가 대출을 땡길 수 있냐라고 하면 경제활동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가 최고 정점일 때가 유리하겠죠. 자 그게 2002년이에요. 금리 낮은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최고 정점일 때 전우니까 당연히 노인인구 비중은 적고 사회에 돈이 넘치죠.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스 남유럽의 2000년대 초중반 마지막 버블을 만들어버리죠. 버블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 침체해버린 거고 자 이건 경제활동 인구의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이탈리아겠네요. 이탈리아에 그러면 2007년 그 전으로 해서 아 2007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18% 18%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인인구 비중이 18% 우리가 지금 씻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일본으로 보면 일본도 경제활동 인구가 최고 정점일 때 1998년이에요. 즉 남유럽과 그러니까 남유럽과 일본이 차이가 이거죠. 남유럽은 그냥 계속 버텨요. 어떻게든 버티다가 터진 거고 외부 문제로 이제 내부의 허술한 구조가 붕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 경제활동 인구 정점은 2002년이에요. 그런데 법을 붕괴한 건 2008년 2009년이죠. 그러니까 일정 이상은 버틴다는 거예요. 최고 정점을 지나도 구조적으로 어거지로 계속 땜빵을 하고 대출을 증가시키고 인위적으로 권력자가 뭔가를 하고 이러면 시간은 버텨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시간이 갈수록 허술해지죠. 일본은 경제활동 인구 최고 정점이 1990년 후반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10년 전에 이미 스스로 법을 붕괴시키는 노력을 하죠. 이게 남유럽과 일본의 차이예요. 버블이 붕괴하던 그 시점에 일본의 노인인구는 12%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19죠. 남유럽이 무너질 때가 18대였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모델보다는 남유럽의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거지로 정권을 5년 10년 정도는 가요. 이 구조가 가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났을 때 우리의 구조의 문제는 굉장히 허술해져요. 체력이 약해져요. 그 약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쿵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빚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세입세출이 있고 세입세출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걸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본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럼 왜 세입세출에서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갭이 발생하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세입 대비 세출이 계속 우상향을 해버리는데 반면 세입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 그렇겠죠. 예전보다 일을 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가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당연히 국가입사 세입은 줄겠죠. 그럼 거기에서 그 다른 편에서 유일하게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와야 돼. 근데 그 돈을 벌어오는 애들의 대체제가 다른 나라에 있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일본은 누가 문제였겠어요.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이 일본을 뺏기면서 일본은 많은 문제를 카페 하죠. 많은 80년대까지 하더라도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의 물건들인데 그런 수많은 것들을 90년대 넘어가면서 한국 물건들이 기업들이 대체를 하기 시작하죠. 빠르게 따라하고 카페 하고 그걸 일본보다 저렴한 비용의 시장에 공급하면서 일본 물건의 대체제가 되기 시작하죠. 당연히 결국 기업들이 벌어오는 돈들도 애매해지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 갭이 벌어지고 그 갭은 계속 벌어져. 그러니까 한편에서 사람들은 일단 자본 팽창에 누리고 있지만 그 뒷 이면에는 그 자본 팽창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그 시점에 그 반대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다? 노인 증가. 그런데 일본이 법을 붕괴할 때는 노인이 12%밖에 안 됐어요. 즉 일본은 스스로 미래를 생각해서 법을 붕괴시켰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가장 문제가 바로 사회복지 비용이에요. 우리가 다른 비용들은 뭐 이를테면 RMD 비용이나 그러니까 15세 그러니까 15세 미만의 이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장 적자지만 사실 한 일본 같으면 18세, 19세부터 이제 다시 흑자 구간으로 들어가고 우리 같으면 대학 졸업이 늦으니까 한 25세 정도 에서 흑자 구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R&D 비용이나 미성년에 대한 투자나 뭐 이런 비용들은 사실은 다 긍정적이에요.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하지만 뭐가 전혀 성격이 다를까요? 바로 노인에 대한 비용 사회복지 비용이에요. 사회복지 비용 특히 노인에 대한 비용은 이건 사실 미래를 위한 비용이 아니죠. 현재 그분들이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리고 자꾸 헛소리로 댓글 달지 마세요. 노인들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 그럼 니들이 국뽕이야? 국뽕이면 내방송을 왜 봐. 국뽕이면 내방송 보지 마세요. 저희 꺼지세요. 국뽕방송 보세요. 내방송은 국가가 망하는 게 구조적으로 정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구조적으로 정상화가 되려고 그러니까 구조가 허술해지고 붕괴가 일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면 되죠. 건강하게 의료 잘 받고 열심히 받고 오래오래 사시면 사회복지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노인 증가 노인 증가했고 사회복지 비용은 폭발적인 증가인데 이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미성년에게 투자해서 그들이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R&D 비용 투자해서 R&D 비용이 나중에 가치를 창출해내거나 이런 것과 그냥 녹아버려요. 즉 이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죠. 결국은 국가에서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할수록 세입세출에서 개입이 계속 발생하겠죠.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장 멀리 간 국가가 일본이고 그래서 일본이 왜 한 세금에서 10% 정도를 국가가 따안아주는지 아시겠죠? 사실상 국가가 따안아주는 거예요. 노인 증가에 대한 비용을. 그걸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폭발적으로 노인이 증가하고 당연히 여기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할 거예요. 그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할수록 세입세출에서 개입이 발생하죠. 그러면 국민들은 힘들어지는 거야. 세금은 계속 갈수록 더 많이 내는데 오히려 그 세금에서 상당수로 예전보다 사회복지 비용의 절대적인 금액과 상대적인 비중도 증가해. 오히려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은 예전보다 쥐어짜야 돼. 똑같은 세금을 냈지만 삶에서는 더 팍팍해. 쥐어짜야 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국가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다가 그게 내부적인 문제든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쿵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미리 붕괴를 시키고 구조를 바꾼 게 일본이고 그냥 계속 버티다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쿵 하고 바뀐 게 남유럽이라는 거예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가 마주한 건 뭐예요. 이제 사회복지 비용의 폭발적인 증가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입세출의 갭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갭에서 국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거나 혹은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삶은 팍팍해요. 돌아오는 세금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건 팍팍해요. 국가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양당제 뚜렷한 선거이기 때문에 퍼플리즘 정책이 많죠. 당연히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더 줄게 더 줄게 라는 정책으로 계속 갈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시점에 선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더 준다는 경쟁을 하고 있죠. 이 경쟁으로 계속 간다는 5년 10년 15년 정도 결국 우리 상황에서 우리는 마주할 게 음 이게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이게 밑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여기 2021년 2월 그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 우리의 재정중독이 일본으로 따라가고 있고 그 시기상 비율로 시기상으로 보면 1980년대의 그때와 굉장히 비슷하고 2025년 정도의 우리 예상에는 아마 일본이 1985년 정도로 갈 것이다. 근데 이걸 저 일본을 다시 이탈리아와 비교하면 대략 한 2000년 전후 그러니까 일본이 2000년에서 2000년 초반 정도에서 이탈리아가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쿵 무너졌어요. 즉 일본도 90년대에 스스로 버블을 붕괴시키지 않았으면 10년 15년 20년은 더 갈 수도 있었겠죠. 어떤 충격 없이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2025년 기준으로 1985년 일본과 비슷하다라고 하면 우리도 대략 시간이 좀 빠른 걸 감안하면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내부의 구조가 허술해지면서 쿵 하는 현상은 아마 2030년 초중반을 지나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전에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형태로 본다면 버티려면 버틸 수가 있다. 그런데 버틸수록 우리는 슬프지만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요. 이거 왜 하냐면 가까운 시점에 저출산의 정책들이 대부분 돈을 더 주겠대. 결국은 이게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상적이지 않게 중독이 되어버리고 지출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계속 이 경쟁으로 가. 이 경쟁으로 갈수록 우리는 갈수록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인계점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목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 한 번 우리가 10년 주기로 이제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 주기가 딱 돌아오면 우리는 쿵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형태로 보면 미국이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미국이 우회해서 일본을 하고 일본이 한국을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한미일이 서로 뭘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10년 15년 뒤에 한국의 미래가 전혀 같이 없을 때도 똑같이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길지 않다. 먹어도 지금의 구조는 길어야 한 10년 15년 가거나 하지 그 뒤에는 못 간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생각은 없죠. 사실은 바뀌려면 이미 10년 15년 전에 우리는 바뀌었어야 돼요. 체력이 있을 때. 일본이 노인인구 12%였을 때니까 우리가 노인인구 12%를 넣으면 2000년대 초중반이에요. 그때 우리는 구조를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구조를 뭐 하고 아니면 노무현 이명박 그때를 지나면서 많은 정책들이 바뀌었을 것이 우리에게 좋았을 타이밍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나간 일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다 끝났고 그래서 부자님들은 즐기십시오. 지금의 부를 즐기십시오. 앞으로 5년 10년만 지나도 여러분들은 세금이 너무 많아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마비교환일 겁니다. 그리고 탕핑하는 분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보십시오. 우리의 구조상으로 본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10년 15년이 맥시멈이다. 그 뒤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감사합니다.